강원도 시골에서 옥수수를 보내주셨습니다. 오늘 옥수수를 까고 또 그걸 싸먹고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옥수수는 이렇게 왔어요. 이렇게 지금 택배로 온 걸 제가 옮겨놨는데요. 화성시동탄 정윤환 이렇게 왔네요. 뭐라고 접으셨지? 이걸 까서 저희가 삶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옥수수가 이렇게 생겼어요. 뭘까요? 알이 순실한게 더? 알이 되게 좋다. 오우 좋네. 역시 강원도 수수가 끝내준다. 오우 깨끗하게 잘 까진다. 자 이거를 일단 깐 거를 집어넣을게요. 삶기 삶으려고 하고 있습니다. 자, 너 맞나? 이것만 하면 될 것 같은데? 자, 어느정도 잠겼네요 설탕 끓여줄게요 설탕 끓여줄게요 설탕 끓여줄게요 설탕 끓여줄게요 설탕 DM 설탕 끓여줄게요 설탕 ninete State 하나, 둘, 두 개를 완성했구요 또 한 그릇은 남아있어요. 일단 미리 다 쪄 놓는게 중요합니다. 그리고 냉동을 해서 먹을 생각이에요. 우와 잘 끓는다. 자 꺼내볼까요? 우와 노랗게. 한번 삶아낸 옥수수 국물에 남아있는 옥수수를 넣어서 더 진하게 끓여질 수 있도록. 남아있는 옥수수수 를 지금 이렇게 꺼내서 먹고 있어요. 지금 서점 앞에는 우리 아내하고 딸이 먹고 있는데. 참 맛있네요. 강원도에서 가져온 옥수수인데 여러분 이렇게 옥수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렇게 되면 안되고 맛있네요. 옥수수는 하나도 안보이고 아빠만 보다. 이렇게 큰 걸 먹었네요. 강립 옥수수 먹고 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노을이 참 아름답죠? 옥수수 조금 말랐네요. 저희가 봉지 하나하나에 몇 개씩 넣어서 냉장고에 뽑아내요. 옥수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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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냉동실을 청소를 시작했습니다. 이거 한 번씩 안 넣어도 되나 비닐을? 냉동실을 청소를 시작했습니다. 냉동실을 청소를 시작했습니다. 냉동실을 청소를 시작했습니다. 냉동실을 청소를 시작했습니다.